순수 조청에다가 한약질을 담아가지고 약간 전통의 재해석 프리미엄 버전도 고급지지 않아요? 이 안쪽 이렇게 열어보시면 또 예쁘죠? 색깔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런 거 진짜 선물하기 좋겠다 그래서 몸 편의당, 목 편의당에서 몸, 목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확실하게 이제 한약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원재료 그러니까 한약재의 함량이 10% 내외래요 그러니까 향만 조금 넣고 우리 한약이다, 몸에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잘 농축된, 잘 다스려진 한약 한 첩을 먹는 거 오고 있어 벌써 다 먹었어요? 저는 이런 분들은 이거 동의비담에 이당 선물 세트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는 환절기에 감기몸살로 고생한다 수험생들, 직장인들 맨날 피곤하잖아요 미세먼지, 공예로 목이 늘 칼칼하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거 보시면 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엿 하면 설탕 덩어리, 물엿 덩어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맛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촬영기자1호 período 해왔